여기 양주의 AT 센터에요. 박람회 나왔는데 내 물건은 이렇게 여기 좀 보이구요. 아 너무 흔들린다. 커피그림 선생님도 계시고 커피그림도 보이고 가방도 보이고 가족선생님 작품도 보이고 일하고 있어요. 아 굉장히 시끄러운 분위기인데 그래도 내가 여기 와 있다는게 되게 훌륭한 것 같아요. 패베론 블루 마운틴 커피도 있고 구경오세요 이렐라 까지는 표있으니까 오시는 분 저한테 연락주시면 제가 표 드릴게요. 오 구영이 너무 이뻐. 완전 이뻐. 진짜 이쁜데?